부처님이 4월 8일날 태어나셨습니다. 마야부인이 친정으로 태자를 순산하기 위해서 가다가 눈빈이 동산에서 태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하니까 사봉 칠보를 그러면서 청산천하유아 독전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청룡과 황룡이 물을 뿜어서 부처님을 목욕시켰다. 성장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다가 호련히 마부 차익을 데려오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시죠? 태어남도 즐겁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산중에 들어가서 출가의 결심을 하셔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피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시고 새벽에 떠는 샛별을 보시고 깨친 날이 언제죠? 언제입니까? 무선팔일 성도를 하셨죠 최초로 교진녀 5비곡의 사선법이로 하는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다가 연세가 들어서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그것이 2500년이 훨씬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돌아가시 않고 우리 곁에 이렇게 와 계십니다. 태어난 날도 중요하고 출가한 날도 중요하고 열반에 드신 날도 중요하고 성도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사대명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렇게 만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굉장한 홍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60억 인구 중에서 음력 초 3일날 오늘 법회에 동참한 인원이 몇 명 될까? 한 천명 될까요? 우리 밖에 지금 마당이 꽉 찼습니다. 법당보다 더 많이 계세요 이 소중한 인연은 부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나를 다 적어서 법당 가득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저께는 도대체 어떤 소원들이 있는가 이름자 뒤에 쭉 보니까 참 소원들이 많은 것 같아 야 부처님 잘 힘드시겠다 힘드시도 싶어 난 소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것을 보고 저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삶에 나가는 데 큰 덩불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비록 하나의 덩불이지만 깊은 굴 속에 불이 없으면 머리를 돌에 박을 수도 있고 돌보리에 넘어져서 머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한 자루가 딱 불을 켜는 순간 그 굴 안은 밝아지겠죠 머리에 부닥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닫히지 않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을 덩을 여러분들 마당에도 달고 마당에 뿐만 달은 것이 아니고 덩을 접수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가슴과 마음에도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빛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인생 사는 데 큰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다 불을 켜고 계시나요? 마당에만 단 거 아닌가 제가 소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항상 대답은 뭐 대답이 약해 들어주시겠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이렇게 많아 자 절에도 하나씩 불을 밝히고 저녁에 오늘 돌아가서 등살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앉아서 등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베란다에 하나씩 내걸면 어떻게 될까? 너무 좋겠죠? 그 아파트는 완전 불바다야 단독 주택도 만들어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합장하고 지나갈 거예요 불자면 합장하겠죠? 그 집을 기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불자들도 아이들 때문에 크리스마스 털이 다 만들어서 방에 하나 다 세우는데 불자들은 집에도 등 하나 안 달아 왜 그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안 하나 또 크리스마스 날 보면 아이들 선물 안 주면 야단 나죠? 야단 나잖아 선물 안 주면 한 두 달 전부터 기다릴 걸 선물 받으려고 부처님 오셨는데 왜 안 줘? 왜 안 줘요? 손자! 손녀! 부처님 오셨는데 선물을 하나씩 줘야지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선물이야 부처님 오신다 선물 예쁘게 손자 손자 하나씩 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부처님 오신다 선물 받는구나 절에 가야지 이럴 내내 부처님 오신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박수만 쳐지 뭐 오늘 갈대에서만 저는 관상을 무지 잘 봅니다 그렇게 보이죠? 아 저 조개사 가족이 손자한테 이번에 선물을 줬구나 내가 다 알아 이제 내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안 준 거야 왜 내가 다 아니까 이런 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만 절에 와서 기도하고 등을 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앞에서 소중하게 등 하나 달고 집에서도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같이 모여서 재미나게 등을 만들어서 밖에다 전기장에서 팍팍하게 내걸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조개사 신도가 30만이라고 하면 30만 개가 조개사 밖에서 불을 켜면 서울을 그대로 불받아야 해요 얼마나 좋겠다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부처님 오셔서 선물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야 심성 곱고 예쁘게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주는 거야 선물 주면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 기다린 게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까 대답했으니까 이제 하시겠죠? 그래도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신다고 하니까 선물 드려야지 나도 4월 초 하룻날부터 다는 아니고요 연세 80대 신분 80대 신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드릴게 왜 이것밖에 안 돼? 난 한 3천명 되는 줄 알았는데 연세 80이 되신 분들은 4월 초 하룻날부터 만발 공략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그 대신에 조개사 측은 카드가 있어야 되고 또 초란을 기도 접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서울 시내 80 어른들 다 모이면 어떡해 조개사 측은 카드가 있고 신도 분을 중심으로 기도 접수하시고 회사하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접수처로 가시면 무료 어르신 이름을 되게 예쁘게 제가 지었습니다 조개사가 드리는 행복한 선물 행복한 선물 은빛 공략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은빛 공략 카드 그 대신에 하루에 막 여러 번 못 써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나서 또 이 친구도 주고 이 친구 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정심은 여기서 공략할 수 있도록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80이 된 어른들을 이것은 제가 주지침을 하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와 청소년과 청년은 끊임없이 투자해야 된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 키워야 불교가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개사는 촉지도 만들어 놓고 사찰에서 최초로 법당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길 유도를 했습니다 저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절 마당에도 왜 해 우리 노보사림들 다 내기 힘들어 울풍둘풍해서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저 앞에서 앉아계신 어떤 분은 짓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를 들어왔습니다 조개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 길을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도록 해준 길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거기를 따라오더라고요 비록 한 사람도 저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조개사는 참 잘했다 어저께 장애인 법회를 여세했습니다 한 300명이 모였으면 이 법당에 4시에 실체가 법당에 들어오고 시각장애인이 들어오고 교통 장애인 300명이 이 법당에서 어저께 여보 파악의 법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성당 가면요 아무리 작더라도 장애인 법회 다 봅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직 보는 것이 천무한 상태입니다 참 심각하죠 장애인이 150만 200만 된다고 하는데 조개사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사진이 없으면 사무처에서 사진 찍어도 아마 드릴 거예요 그거는 못 씁니다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하면 그것만 있으면 언제나 가서 공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 나가시다 보면 오색 연등이 달려있는데 분홍등하고 빨간색만 달더라고요 부처님 몸은 노래에서 저렇게 황금빛으로 빛이 나는데 노란데도 안 달고 왜 분홍과 빨간색만 달까 고민고만 했는데 아 포살림들은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분홍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해가지고 분홍옷만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아주 고민 그래서 불교의 오방기 색깔 여러분들 보셨죠 빨전오추파랑 해가지고 굉장히 색깔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남색 초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게 보면 청색 남색 있죠 남색은 아무도 많이 안 달았다 보니까 난 색깔이 굉장히 좋은데 남색 남색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므로 정근과 지혜를 뜻하는 색이 바로 남색입니다 되게 좋죠 예월부터 남색도 안 달아서 빨간색 좋아한다고 저쪽에 빨간 등만 달아나는데 지금 정근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갈등 번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과 용기와 신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색이 바로 남색입니다 되게 좋죠 남색이 자 그 다음에는 노란색 부처님 몸빛깔이에요 몸빛깔 몸빛깔 오색이 찬란한 황금빛이 세상을 밝히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고 건강의 지혜를 뜻한다 노란색은 부처님의 색깔 그 다음에 적색은 빨간색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은 대자 대비한 법을 닦아 항상 지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자비의 정신을 뜻한다 빨간색도 무지 좋아 자비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오려면 남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나의 마음이 갖추어지는 색이에요 자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도 잘 안다라 보니까 파란 색깔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을에 잎이 죽었다가 봄을 막기 위해서 잎고의 그 추위를 견디고 봄이 되면 살아있는 생명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파란색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파란색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오래 살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도 좋죠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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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달아주세요 하면 이제 달면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부채님 바로 보인다고 요기만 다 달려야죠 지금 자 분홍색 연꽃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불자가 어디를 오고 가든 걸림이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색깔이 분홍색깔이다 그러면 불던 남색은 청색이든 다 좋죠 그래서 불교의 국가에 불교기가 오색으로 오색을 의미해서 밖에다 오색 연등을 달는 겁니다 좋고 나쁜 색깔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겠지 그 색깔이 다른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면 됩니다 빨간 거 없으면 어차피 청색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색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 아까 웃은 것처럼 늘 웃고 행복한 조계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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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